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코로나19로 길어진 집콕 생활 틈만 나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들여다보느라 자세가 구부정합니다. 문제는 고개를 30도만 숙여도 머리 무게는 20kg까지 늘어난다는 건데요. 자칫하면 목뼈와 목뼈 사이의 추간판, 즉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되면서 디스크 질환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고개를 오래 숙이는 직업이나 혹은 고개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목디스크 질환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평화한 통계에 따르면 목디스크 환자는 해마다 늘어 2019년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주의할 것은 목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건데요. 어깨와 팔이 절여 병원을 찾은 이 환자도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흔히들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 보통 어깨 50견이나 회전근계 파열 등의 어깨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목 통증 및 혹은 어깨, 날개죽지, 팔 저림 혹은 손 저림 이런 증상들이 가중화되는 경우에는 목디스크 증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젓가락질이 힘들다든지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목디스크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원인모를 두통이나 혹은 귀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30-40% 정도에서 목디스크 질환에 따른 두통으로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디스크 수술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수술은 최후의 보른데요. 3개월간 보존치료에도 통증이 악화되거나 근력 약화가 진행된 경우 척수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90%는 수술 없이 낫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오랫동안 팔 통증이나 어깨 통증, 손 저림, 힘 빠짐 증상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에 앞서서 디스크의 크기를 좀 줄여주고 주변에 동척수신경을 좀 무디게 만들어주는 냉각 고지파 수액 성형술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술 방법은 예전에 수술했던 경우에서도 많이 적용이 돼서 회복이 좀 빠르고 무엇보다도 국소마치만으로도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고 10분 내외의 짧은 시술 시간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술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디스크 환자들은 베개도 몇 개나 갖고 있으시죠? 목에 좋은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말랑말랑한 베개인데요. 너무 높은 목침은 자칫 목뼈에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 목디스크 환자들은 베개에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